그런데 이렇게 빅사이클이 기대되는 주식이 반도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려 주가가 1000%나 상승을 했었죠. 과연 이와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는 어땠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요즘 반도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 장비업체들, 소재업체들 말이죠. 이 주식들의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경이롭습니다.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배, 3배 가까이 오른 주식도 존재합니다. 바로 반도체 빅사이클 때문이죠.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올해 그리고 내년 반도체 설비 투자 금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장비, 소재업체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빅사이클이 기대되는 주식이 반도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자재, 즉 건자재 역시 올해 업황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7년 만에 건자재 업체들의 빅사이클이 기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 주식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주들의 특징, 건자재 업체를 투자함에 있어서 꼭 알아둬야 하는 지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자재 업체를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주택 분양 물량, 착공 실적 이 부분입니다. 둘이 비슷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주택 착공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자재 사이클이 언제 있었냐? 2014년도 있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주택 착공 실적이 2014년에 약 한 50만원, 예전보다 높았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완전 절정을 이뤘죠. 사상 최대의 착공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건자재 빅사이클이 발생을 하면서 특히 대장주였던 한생 같은 경우에는 무려 주가가 1000%나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공급 물량이 점점 감소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주식들 역시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전반적으로 주택 착공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올해 주택 착공 실적, 즉 분양 물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베스트 투자증권에 따르면 2020년에 원래 43만원 정도 이렇게 분양이 예상이 됐었는데 이 부분 중에서 8만원 정도가 이연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분양 물량이 전년보다 증가를 할 것이다. 즉 한 3년 연속 증가세가 기대된다라고 예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건설사 분양 계획을 보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5년 이때가 바로 사상 최대 분양 물량이 발생을 한 시기인데 이때보다도 더 높을 것이다. 라고 계획을 내놨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2015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울건설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5년간 가장 큰 분양 계획을 내세운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건자재 업체들의 업황 역시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민강 분양에 한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변화가 생겼죠. 이번 정부가 계속 규제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으나 다 실패했죠. 그러면서 작년부터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러면서 3기 신도시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을 해보면 대략 한 20만 세대 정도 분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 2022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이 되고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올해와 내년에 분양시장의 전망이 양호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양시장 전망이 좋은데 이런 것들이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 주가를 결정시키는 요인은 바로 실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한번 짚어봐야겠죠. 일단 건설사들이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해서 분양이 끝나면 바로 이제 착공이 들어가죠. 이때부터 건물을 짓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아파트 하나를 짓는데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려요. 이 기간 동안 건설사들은 이 진행률 방식으로 매출액을 인식을 하고요. 이 기간 동안 투입 때는 건자재가 각각 다릅니다. 초기에는 뭐가 투입될까요? 자 골조 공사 때에는 콘크리트 파일 그리고 시멘트, 레미콘, 거푸집, 철근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죠. 골조 공사를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골조 공사가 마감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 내부 이런 것들을 꾸미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바닥재라든지 아니면은 단열재라든지 건물 내벽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자재 수요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의 마감 공사 단계에서는 욕실 관련된 건자재가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방에 들어가 있는 필수 가구 가전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홈 네트워크 시스템, 예전에는 인터폰이라고 했죠. 이런 시스템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하나를 짓는 동안에 보시다시피 투입되는 이 건자재 사이클이 다 다르다. 그래서 관련 업체들의 실적도 보시다시피 이런 사이클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건자재 빅사이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벌어진 빅사이클 때 과연 이와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는 어땠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금강공업, 벽산, 대림비엔코, 현대리바트의 주가 추이입니다. 금강공업은 거푸집을 만드는 업체예요. 즉 골조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건자재를 만드는 업체다. 벽산은 단열제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죠. 그래서 한 중간공사라고 보시면 되고 대림비엔코와 현대리바트, 대림비엔코는 욕실용품을 만드는 업체고 현대리바트는 가구업체죠. 그래서 이 두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마강공사에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014년부터 주가 추이를 보면은 가장 먼저 반응한 게 바로 금강공업이죠. 거푸집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골조공사에 해당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먼저 주가가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현대리바트 주가가 좀 올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른 기업은 바로 벽산. 이 중간공사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오른 기업의 주가는 바로 대림비엔코입니다. 아무래도 마강공사 쪽에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뒤늦게 오른 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주가의 고점은 거의 똑같아요. 2015년 즉 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일 때 이때 주가가 고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케이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성신양회, 동화기업, 한셈, 현대통신의 주가입니다. 성신양회가 시멘트를 만드는 기업이고 동화기업은 바닥, 마루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즉 중간공사에 들어가는 권자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한셈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가구업체입니다. 현대통신은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로 역시 마감공사에 쓰이는 권자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를 보면 역시나 가장 먼저 주가가 반응한 기업은 성신양회예요. 시멘트. 골조공사에 많이 투입되는 권자재죠. 그 다음에 반응한 주식은 한셈이에요. 가구업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화기업의 주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뒤늦게 반응한 주식이 바로 현대통신 즉 마감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권자재가 투입되는 시기에 따라서 관련 업체들의 주가도 확실히 좀 시차를 두면서 반응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예의가 있었죠. 바로 가구업체. 한셈이나 현대리바트. 거의 뭐 골조업체와 비슷하게 그때부터 주가가 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 인테리어 산업이요. 2013년, 2014년. 이때부터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각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인테리어는 아파트 분양 물량과는 크게 상관없이 이때부터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셈과 현대리바트의 주가가 확실히 좀 시기적으로나 그 다음에 주가 상승률적으로나 퍼포먼스가 뛰어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동화기업 있죠. 이 동화기업이 혼자 최근에 막 부각이 됐는데 이거는 동화기업이 수소차 관련주로 엮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이한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양 물량이 올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일부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그때보다 더 분양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현화된다면 이 건자재 업체들의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실제로 이 건자재 업체들의 투자를 하신다면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계획이 실현이 되는지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정부가 지금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변수가 하나 생겼죠. LH 사태 때문에 지금 이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선정돼 그쪽 토지주들이 토지 보상금을 받고 원래는 정부한테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현명한 투자 의사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건자재 업체들이 2014년, 2015년 이때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